전북 진안군이 승마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승마산업 대중화에 앞장서겠다는 포부인데요. 최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농어촌역 승마시설로 기업한 진안군 용담승마클럽이 주말 체험승마교실 운영, 학생승마체험, 일반인승마체험, 유소년 승마단 등을 운영하며 진안군 말산업 저변 확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승마 관련 인프라가 빈약했던 진안군의 용담승마클럽의 운영으로 남녀노소 불문, 초급자들도 부담없이 승마를 즐길 수 있게 됨에 따라 승마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6월에 창단한 유소년 승마단은 창단 이후 각종 승마대회에 참가해 트로피를 휩쓸고 있으며 승마산업 발전에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최정원이었습니다.